이거 한참 집혀야 돼. 불붙이는 게 어렵더라고. 빨개질 때까지. 저걸 번개탄에 얹으면 되는 거야. 맞아. 그러면 저렇게 안 들고 있어도 되잖아. 와우! 아 진짜? 그러면? 하긴 씨 뭐 알고 지금 돈 마갖고 시작하는 거예요? 만약에 망치면 우리 삼겹살 먹으면 돼요? 그래. 누나 망치면 삼겹살이 있잖아. 나 돈 마갖고는 SNS 올릴 거야. 두 남자가 구워준 돈 마갖고. 알겠습니다. 그거 빛깔, 플레이팅 다 신경 써줘. 토마토 있지? 야 지금 신났다, 혜연이는. 아니 약간 감독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야 돼?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나. 여자친구 있을 때. 누나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인데. 아유. 레시피를 또 보내주셨더라고, 저렇게. 맛있게 먹으라고. 아 나도 해봐야 되겠다. 돼지 기름을 녹여 초벌. 추, 소금 가능해집니다. 아, 돼지 기름으로. 돼지 기름으로. 근데 오빠 어쨌든 맛있기만 하면 돼. 결론은 맛있기만 하면 돼. 됐어. 되고 있어. 안 될 게 어딨어. 근데 그 셰프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. 바로 구웠으면 난리 났지. 10분째, 10분째 불이 안 붙어. 불 붙고 있지? 우리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. 막 요리부터 배우. 바람이 안 들어서 그런가? 아 이 밑에 저걸 좀 받출 걸 그랬나? 뭐요? 빨리 빨리 뭘 해야 되겠어. 아니 지금 저러고 있으면 와이프랑 애들은 싫어해서 다음부터 안 따라간다니까. 이날 잘 해본 거야. 우리가 진짜 캠핑 잘 갔어. 수업이 아주 제대로야. 와 형.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이제. 형 캠핑 좀. 영탁이 형한테 본 게 있어. 달라요. 영탁이 형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. 나무를 넣어놓는 게. 저랑 비교 대상이 아니야. 이러봐. 이렇게.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가까이 때려서 이빨이 때려 봐. 아 가까이 때려야 되네. 이거 수업 잘했어. 바람까지 안 들어도. 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네. 됐네 붙었네. 여기 붙었어. 오케이 오케이. 형 가까이 해야 되네. 나 이거 몰랐어. 가까이 가까이. 가까이 좀 가까이. 저 사랑한다며. 약간 종종 있으신 것 같아. 갑자기 여지가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. 불이 지켰으니까. 기분의 폭이 되게 크시네요. 불이 지펴지려면 어떡해? 가까이 가까이 숲 가까이. 저런 여친은 싫어하잖아요 원래. 그쵸. 저런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 거잖아. 정신사람 스타일. 밝은 건 좋은 거 같은데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전 하고 나니까. 나 이제 불은 피울 수 있겠다. 역시 한번 해보니까. 그다음 하면 정말 잘하겠다. 불 피우는 건 제가 해보려고요 진짜. 가만히 앉아 있어라. 내가 피우겠다. 대신 너희는 고기를 구워라. 아 이런 데 딱. 벌써 자르지 마 이 형. 벌써 자르지 마 이 형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요. 금방 앞으로 여기 뜯어먹는 게. 저걸 자르더라니까. 저 모양대로. 미쳤어? 아 영탁인데. 저걸 자르더라. 저게 얼마나. 이거. 이거는 진짜 사고다 사고. 아내가 안 익어요. 아내가 안 익는다니까. 사실 배워먹는 게 맛있기는. 금방 앞으로는 나중에 여기 구워서 뜯어먹으면 제맛이라니까. 금방 앞으로는 나중에 나중에 따르지 마. 금방 앞으로는 나중에 따르지 마. 금방 앞으로도 venir. 그럼 제가 số 112 선 si 머리 반下 mos Şali nie게 Marian thor. 아내가 안 익숙رض야. 저 особ schnell 없을 테니까. 또 타고. 잘못 든다른 안녕하세요. 배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